테슬라가 가야 시장이 간다. 박카수 두 병 먹어가며 지금 불사르고 있는 팀장의 퇴시간 영상입니다. 오늘도 길지 않습니다. 테슬라 뉴스 나왔거든요. 완전 잡아 죽일 듯한 뉴스만 나왔습니다. 이 뉴스 가운데 좋은 뉴스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뉴스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테슬라가 곤도박지를 친 이후 10월 한 달 동안. 와, 이것 봐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크립토, 이것 때문에 400% 펌핑했다는 이거.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에서 도요다, 그 다음에 이런 타픽, 테슬라의 라이벌로 급등한 이후 BYD에 급증하는, 지금 장사 잘한 게 일론 머스크가 지금 리스크 배트, 그러니까 위험한 배팅했다라는 것을 익스포즈, 밝혔다, 드러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UAW 파업이 테슬라한테는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 BYD의 어떤 아우퍼펌 뿐만 아니라 리오토, 샤워펌 이제는 개나 소나 다 달려들죠. 그 다음에 도요다의 어닝이 지금 테슬라의 이런 프라이싱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이것들 봐라. 아무튼 끝날 때까지 오늘 단 한 건도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기사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잘 간 종목들과 비교해봤습니다. 테슬라 꼴등! 꼴등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이 밑에가 테슬라예요. 오늘 1등, 메타.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오늘 잘나간, 마치 히링크 전략이죠. 강팀하고 붙어야지 강해지죠. 잘나간 종목들을 이렇게 선별한 이유가 뭐냐면 펌핑하는 유튜버들은 못 나간 애들 밑에 깔고 테슬라 1등 했다 그러겠지. 하지만 미지노는 있는 그대로. 자, 이거 보면 메타 1등, 2등이 엔비디아, 3등이 아마존. 아마존 상당히 최근에 좋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S&P. 테슬라 꼴등. 자, 이거만 봤으면 테슬라 꼴등이죠. 근데 여러분, 좋다 이거야. 자, 차 뛰고, 포 뛰고. 지금 테슬라의 멋진 비상의 모습입니다. 얼마만에 봅니까? 애프터에서도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나이스! 뉴스는 최악의 뉴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잘나간 애들. 자, 여기서 보시면 팡쥬스 중에 잘간 애들. 잘간 애들만 꼽아서 엔비디아, 아마존 꼽아서 붙인 거예요. 메타 이렇게. 꼴등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슬라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어저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 상승은 뭐라 그랬죠? 아,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가 없다. 근데 오늘, 그러니까 또 말길 못 알아보던 인간들은 야, 어저께는 팀장, 너 뭐 기술적 반등 의미 없다. 오늘 왜 말이 바뀌었어? 바보 아니야? 오늘 FOMC 해가지고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었잖아.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면 당연히 뷰가 바뀌어야지. 그렇게 내가 딱딱하고 바이톨처럼 있으니까 주식을 못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혼자 독백했습니다. 당연히 바뀌어야죠. 오늘 제가 하루 더 봤는데, 자, 오늘. 자, 테슬라는 일단은 오늘까지만 봤을 때는 파월한테 땡큐해야 될 것 같아요. FOMC 발표하기 전까지, 자, FOMC 발표가 언제였냐? 여기였잖아요. 2시, 2시, 2시. 일단 여기 전까지 테슬라는 모습, 그닥 별로 안 좋았어요. 자, 보십시오. 보이죠? 갭 상승했지만,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한 번 꺾이고, 프리장에서. 올렸지만 매도 물량 빵빵빵 나오면서, 어제 저항 지지선도 지키지 못하고 밑에까지 훅 갔다가, 거의 골로 가는 줄 알았어요. 오늘 200불 또 깨졌어요. 197.85. 그런데 말입니다. 자, FOMC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가 힘을 내기 시작하더니, 하지만 TQ나 싹쓸에 비하면, 이 움직임이 되게, 보세요. 싹쓸이나 TQ 같은 경우는 제대로 갔거든요. 그런데 얘는 고점, 보세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그렇죠? 잘 못 갔잖아요. 하지만, FOMC 발표 이후, 인터뷰 이후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매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자, 매세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져야 된다고 그랬어. 이게 이 매세, 이 매세 보이세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아이고, 이거 잘못 눌렀다. 항상, 이건 겹쳐한 거죠? 항상, 체크업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이 매세가 바뀌는 게, 이게 보여져야 돼. 이거랑, 이거랑. 확연히 틀리죠? 네, 틀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상승으로 갈 때, 매세에도 늘어져야 돼. 상승 갈 때, 매세가 따라 붙어줘야 돼. 이렇게 막판에, 엄청난 매세 들어오고, 가는데, 지금 F2에서 괜찮아요. 자, 이제, 애플만 잘하면 돼. 애플,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오늘 퀄컴, 퀄컴 여보세요. 오늘 실적 잘 나왔잖아요. 애플하고 연결된 애인데. 애플 실적이 그닥 안 좋을 것이라는 것들이, 많은 부분은 선반영 됐기 때문에, 애플, 그냥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 애플.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는, 애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안만 해줘. 그냥 이렇게, 지켜만 줘. 그리고, 금요일 날 경제지표 잘 나와서, 마무리하자. 그러면, 테슬라는, 이제 바닥 다지고,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차분하게,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어요. 많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멤버십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완전히, 이 노란, 선, 이 노란선 안에, 제가 이제 분석한 틀이거든요. 타라서 지금 올라오잖아요. 이 안에 올라오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이, 분위기가 또, 이때보다 분위기가 또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이 분위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가 간 게 50%. 하지만, 수많은 저 악재의 뉴스라든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그거죠. 들어와. 황정민의 신세계. 들어와. 들어와. 다 받고, 그래도, 이제 얻어맞을 만큼 얻어맞았으니, 나는 간다. 라고 하는,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가는 모습을, 테슬라가 보여줬습니다. 자, 함께 견뎌준 여러분들, 제가 정말 잘했다고, 꼭 격려의 말씀, 칭찬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는 한 번만 더 보고, 테슬라의 추세 전환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추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안 좋아도 가져와야 돼요, 오늘처럼. 악재 기사들이 막 나와도 가져와야 돼. 그런데 오늘 보세요, 시장이 상당히 잘 갔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편승해서, 테슬라가 가준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그거 있잖아요. 시장, 시장 찬스, 아빠 앞에 찬스, 시장 찬스 좀 내려놓고, 테슬라만의 진검승부로 가는 거를 지켜봐야겠죠.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를 왜 안 눌러주시지? 영상을 보자마자, 무조건 좋아요부터 누르는 거를, 습관화하시면, 여러분의 계좌가 불어날 겁니다. 착한 일 해야지. 구독, 알림,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실전 매매 팁을 원하시면, 지금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참 많은 분들이, 우주여행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좀 전에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의 실전 매매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고맙습니다.